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배우 옹성우의 군 입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옹성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옹성우가 4월 17일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1995년 생으로 올해 만나이 27세인 옹성우는 2017년 엠넷 프로듀스 온 1, 시즌2를 통해 프로젝트 그룹 1원으로 데뷔한 이후 배우로 전행하였습니다. 옹성우는 드라마 18주 순간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경우에 수, 커피 한 잔 할까요? 영화, 서울대작전, 인생은 아름다워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활약했습니다. 또한 옹성우는 올해 드라마 인생여자 강남순, 영화, 정간의 목장, 별빛이 내린다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배우 옹성우의 군 입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